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7일 일요일 아침 8시 27분 다음주 월해를 위한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금요일날 종가매매에 대응하지 않았는데요. 금요일날 이런 움직임에 또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좀 했었구요. 이 금요일날 우리 상황을 잠깐 좀 보시면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금요일날에 시초가를 대한재당으로 대응했는데 대한재당이 슈팅이 나와서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뭐 요즘 별로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가뭄의 담비인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시초가, 하드이슈로 대한재당을 대응을 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아침 시초가, 하드이슈에 말씀드린 이유로요. 이렇게 10시 반쯤에 피크를 쳤다가 다시 조정이 한 번 있다가 한식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이 있었던 제한대당, 12년 만에 슈가프레이션 이런 움직임 때문에 조금 상승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얻었는데요. 요즘은 시초가 아니면 하드이슈 정도로 이렇게 대응하고 종가 매매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흐름이 이와 같구요. 우리 주말에 다우, 나스다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우리나라 휴장이 28일부터입니다.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구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관망 기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다음주 우리 코스피지수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왔다 갔다 할 거구요. 휴장을 앞두고 지금 이제 간망세 때문에 더욱 시장이 이렇게 상승적으로 형성되기에는 굉장히 심겹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의 요어코라고 그러죠. 단체 관광객 복귀가 상승 요인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에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역대 명동 입구 골목을 보면 중국 또 단체 관광객, 외국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요. 중국 명동의 골목이 굉장히 북적입니다. 미국의 내년 예산안 또 협상 난항도 다음주에 우리 이런 악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구요. 미중 무역 갈등도 확대하는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되고 악재 요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원달러 한율도 이런 악재들 때문에 도저히 뭐 하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째 지금 1325원대 뭐 이거 지금 너무나 많이 올라가가지고 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원달러 한율도 그렇구요. 이 추석 연휴까지 또 겹쳐가지고 이 휴장을 앞두고 관망세가 굉장히 짙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수출 개선 속도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미중 무역 갈등도 그렇고 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이렇습니다. 반도체 업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항상 제가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지만은 삼성전자의 흐름도 이렇게 7만 2천원대에서 지금 뭐 더 크게 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 그 반도체 업황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렇게 시장의 강한 반등 시점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상승 요인이 이제 그 중국 단찰 관광객이 10월 초 이 중추절을 맞이해 가지고 많이 들어올 거다. 이게 이제 그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수출 부진 그리고 2024년도 내년도 미국 예산안 협상 난항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악재로 꼽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수출 부진 그리고 미국의 2024년도 예산안 협상 난항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이렇게 악재로 세계로 이렇게 꼽고 있어서요. 우리 전체 시장에 이런 것들이 또 악재지만 여기에 더해 가지고 국제 유가가 지금 90달러를 넘었습니다. 100달러 시대가 곧 올 것 같은데요. 이 유가 상승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경신해 가지고 100달러 유가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게 뭐 거의 지금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하고 러시아 이 두 나라가 지금 감산을 해서 이런데요.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이런 것들이 국제 유가를 지금 올리고 있고요. WTI 제가 항상 말하는 서부 텍사스한 원유가 90달러를 넘어서 지금 100달러로 시속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가지고 전 세계적인 석유 제거가 감산 때문에 점점 줄고 있고요. 이런 그 연말에 감산이 더 지속돼 가지고 유가 상승이 100달러 쪽으로 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우디가 100만 달러 하루에 감산을 지속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30만 달러 배럴을 감산을 하고 있어 가지고 조만간 100달러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흥구석유 조정은 좀 나오고 있지만요. 상승을 더 할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흥구석유 항상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난주에 추천 종목이었던 이 대한재당 역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불꽃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서 우크라 재건과 관련된 에너지 분야의 관련주를 추천드렸는데요. 이런 분야도 관심 있게 보시고 내일 월요일 우리 관심 주는 세 종목입니다. 이 세 종목 중에 MP 그리고 서원, HB,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종목이 우리의 관심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포지수가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9월에 지금 다음주 금리 발표가 있을 건데 아마 동결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긴축 종료 선언은 안 나올 것 같아서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주도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만큼 이런 박스권을 뚫고 고점을 향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갈 걸로 예상치 못하고 있으니까 3대 악재 우리나라 수출 부진과 미중 무역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2024년도 미국의 예산안 협상 난항 이런 세 가지의 또 석유가 100달러를 향해서 간다. 이게 이제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소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테마, 포스코 건설, 포스코자 들어간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 포스코 DK, 포스코 MX,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상한가도 가고 큰 상승이 있었던데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와 관련된 포스코 홀딩스가 바로 이 암모니아, 미국에서의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룹주가, 포스코 그룹주가 다 올라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이런 그 바로 58만 4천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포스코 정작 홀딩스는 5%밖에 안 올라갔지만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30%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의 이런 움직임이 좋고요. 그리고 또 포스코 스틸리온이 상한가로 이렇게 간 이유 중에 하나가 포스코 강세에 여기다가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겨냥해 가지고 철강에 관련해 가지고 고율 관세를 도입할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 시티하고도 관련이 좀 있고요. 미국, 유럽의 중국 철강과 관련된 고율 관세와 관련해서 같이 맞물려 가지고 포스코 스틸리온이 철강주 플러스 그리고 이런 포스코 그룹주의 상승에 힘입어 가지고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토부의 원팅 코리아 우크라 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관련주들 희림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무부 관련해서 무역 사절단이 우리나라 방한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크레트라든가 사이버 관련해 가지고 보안주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보안주 관련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와 관련해서 일진전기와 같은 변압기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또 많은 개별 종목 장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테마 그동안 2차전지, 초전도체, 반도체 이런 관련해 가지고 같이 크게 움직였던 테마들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치만은 이렇게 힘겨운 장세에서도 개별 종목들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을 좀 찾아내야 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5G도 그렇고요. 또 11번과 관련주, STX와 관련한 동기계 또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골고루 움직이곤 있지만 그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주에도 제공과 관련 또 보안주, 철강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이 예상되니까 이런 테마 중심으로 해서 또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관심주 MP, 서원, HB 테크놀로지 이 세 종목으로 내일 월요일 관심있게 보면서 또 성공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서울에는 비가 새벽에 많이 왔는데요. 지금 기온이 23도입니다. 생각보다 기온이 더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은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이런 날씨가, 쌀쌀한 날씨가 또 곧 올 겁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남은 일요일 저녁 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카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